1, 2, 3 펜트 위에 있습니다 아 재밌어 왜 그래 재밌어 아 싫은데 무슨 여자들이야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기 혼자 불하고 있었던 거야? 이 노래 안 하고? 왔다 왔다 야 타워하고 나서 먹는 옷을 때 입고 싶다 너 뭐 몇 푼 받았냐 요즘 요즘 힘들더니 좀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뽀찌 받으려고 애 지금 열심히 하네 야 뭐야 이거 패키지에 이걸 다 줘 여기 있는 패키지에 이걸 다 주는 거야 마시멜로 이거 오로라 불방 알아? 여기 불에다 뿌리면 오로라 나오는 거 한 번에 다 주는 거야? 이건 안 줘요 근데 이게 두 사람 기준 19만 9천 원 카약 들어있고 그럼 괜찮다 숙소에다가 카약 타고 먹는 것까지 다 해주는데 근데 인당 10만 원 안 하는 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싹 좋은 거지 야 가서 밥이나 데워와 그럼 너네 기생오리 밑에 좋지 자 오스틱 좀 그만 들고 다녀 이거 한번 야 맛있다 오스틱 하나 주면 안 되나요? 고스틱 끼지 아 아 야 근데 고기 모자라겠네 우선 이거 잠깐 들어 이거 이대로 하면 다 하겠다 아 검기 검기둥에 고기 굽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벅치지 마 안 타 안 타 진짜 안 타 아니 아니 왜냐하면 너무 봐 살자 이게 약간 사장님들께 알지 살자 아니 그냥 하지 말라고 지금 털면 존나 세져 아 나 이제 둘이서 요리 접전하는 거 졸라 웃기네 하하하하 아 그러면 요식업 산 오오오오 반반 반반 고기 굽기 대결? 어 누구께 더 맛있나? 응 검기둥도 이게 자부심이 있는데 이거 고기 굽는 거에 난 고기 굽는 거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난 진짜 어딜 가든 내가 다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너가 먹자한테 올래? 야 삼겹수도 맛있어 야 이렇게 하자 그럼 지는 사람 설거지하기 그럼 너네는? 아 일단 대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이렇게 야 계속 파? 아 약간 파가 다른 게 얘는 계속 뒤집어 파 얘는 딱 한번 뒤집어 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기름을 아니 삼겹살을 거기 불 올라온 데다 하면 불 존나 세져 그런 파 하잖아 하하하하 치우라고 하하하하 야 야 치우라고 뭐야 군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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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수님 개쩌네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삼겹살은 굴이 없는 데다 하는 거야 봐봐 여기 굴 약하지 이쪽 이쪽 약하지 굴 세지지 자 봐봐 기름을 싹 기름 올리지 올라오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야 너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해 이거 짤라 아니야 홀리 야 이거 이대로 돼 있으면 탈 거 아니야 야 이 X빠 새끼야 야 원래 원래 새우 내가 카타서 먹는 거야 야 이 X빠 새끼야 아니 카타잖아 하아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뒤집어 봐봐 뭐야 거의 과자야 이거는 어차피 새우가 까먹고 싶어서 새우는 까먹는 거야 까먹는 거야 새우 새우깡 쳐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야 빼야지 개 자식아 고기 굽는데 욕이 존나 나오네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겠다 고기는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겠다 고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겠네 야 여기 있는 거 다 타 여보 거기 거기 나 왜 거기다 산다는 거야 아니 이게 이거야 아 안 돼 삼겹살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타 아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아니 이거 봐 삼겹살을 이 지랄하면 어떻게 불이 이렇게 되잖아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야 야 야 비상 비상 야 되지 야 너가 철통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너 파업 비켜 야 이거 일단 일단 뒤집어 봐야 돼 응 아 이게 좀 안 맞춰 야 망했다 이거 다 탔다 쉽지 않다 너네 그 와중에 가위로 열심히 하고 있어 야 요리에 대한 꿈을 아직 못 접었네 이 친구가 야 접어 야 여기 와서 확실히 접고 가 내가 오늘 확실히 접해 야 이렇게 불에다가 구우면 속은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치 확실히 모르긴 하네 야 너 그냥 고기에서 꺼져 저리로 가 고기에서 꺼져 야 이거 찌개 맛있겠다 야 이거 찌개 맛있겠다 너 내가 우승이 옆에 가서 안 대신다라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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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자 아니 그 익혀 놓은 걸 거의 다 왜 안 익은 걸 넣어야지 야 아니야 그거 새로 굽자 새로 약간 불 약간 줄었을 때 하나씩 조금 하지 않네 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기 앞에 딱 붙었네 우리 기둥 씨는 음 맛있어 맛있게 야 맛있어 맛있어 야 누가 구웠어 누구야 매운 거 같은데 야 진짜 맛있는데 음 그치? 야 소장장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데 아 그게 맞지 자 좋은데? 편하고 좋은데? 좋은데이? 좋은데이? 아 와 야 자 야 진짜 나 오랜 친구들이랑 편하게 여행 오는 느낌이야 야 잘 구웠네 확실히 목살 맛있지? 응 목살 맛있다 목살 진짜 부드러워 아 저 새끼 좋아하나 목살이 더 부드러워네 존나 꿀백신데 맛있게 표정 봐 야 질투하지 말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것을 가지고 질투하지마 그러니까 너 기럭이듬이스 딸린 거야 아 지랗 야 고기꾸마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원치했다 여기 야 좋다 맛있고 응 시원하고 아 너 못 탔으면 진짜 좋았어 뭐야 왜 나만 나만 세워 짜서 어서 야 운산 타자 아 운산 맥다로 가자 운산 맥다로 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라 마실 것도 아니고 또 주만 하라고? 야 운산 막말고 지금 까봐 이제 어디서 먹지만 말고 야 근데 새우 곱창 가져오는 건 진짜 사랑인데 우순이 너 해주는 거 엄청 좋아하겠다 이걸? 그치? 응 야 우순아 너는 언제가 제일 재밌었냐? 같이 촬영하면서 뭐 가지? 야 저기 망원동이 재밌었지 망원 망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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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망워동 우리 진짜 옛날에? 어 근데 재밌긴 했지 그때가 재밌었어 바로 그때 근데 회사 안 갔긴 했어 진짜 옥상에서 찍고 그냥 공원 가서 찍고 그냥 쥐두고 옥상에서 먹는 거 재밌었어 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장실 그때 막 발을 한 명이 bruk sulfusa고 있던 거 같은데 그랬었던 거 같은데 그치? 맞아 너무 날그러셨어 우리가 그래서 재밌는 게 있었지? 왜냐면 기업을 해보면 막 이렇게 앞에서 진행하면서 실제로 막 웃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 홍대 와서도 한동안 막 글자오빠이니 뭐 했잖아 아 우순이는 그때 너 한 번 나가고 나 한 번 나가고 두 탕끼니까 맞아 맞아 글자오빠 할 때 와 글자오빠 아 배고파해서 빨리 찍어요 알겠어 ㅂ리을 치고 텀블러 어? 아니 그냥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아니요 네 그럴로 할게요 진짜 잘한다 난 우순이랑 최근에 이제 지방 간절 찍으러 다닐 때 재밌었어 사실 방철주 카페 갔다 오고 그랬다며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셋이서 갔으니까 우리 둘이 아니면 이런 평생의 비밀인데 우리끼리 사이드 갈 수도 있지 회사 등록은 광고까지 얘기했나? 회사 등록은 안 가 회사 등록은 쌍먹자 우선아 잘가 잘가 어디서나 자꾸 보내려고 하지마 나 지금 광고도 좀 주고 해야지 왜 갑자기 막 잡고 있다 보내려고 지금 스토리를 잡아 옛날 얘기 왜 하는 건데 아 그래 조심이다 아직 안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옛날 얘기 하지마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아니 왜냐면 우리가 결혼식 때 우리가 못 가 사회자가 왜 못 가 너 갈 수 있어? 나 그때 촬영이 잡혀있어 작별 인사 해야 해가지고 우리가 못 갈 것 같아 우리 근데 나랑 박정희랑 친한 애들이 있어 네 명 가끔 이제 쟤 보면 이제 반갑지 지웅이 약간 진짜 추억의 친구 같은 느낌 그렇지 옛날 친구니까 그치 자주는 못 빠져 반가워 근데 하나도 안 어색하고 우리 네 명이서 만나면 박정흥만 존나 하루 종일 놀려 거기서도? 계속 놀려 나는 모르겠어 내가 존나 만만한가? 화해한 김에 다시 어떻게 그 기타 살펴볼 생각은? 아 야 이 X말라 마 이러면 기껏 다시 올려놨는데 근데 또 말할 일 있어? 아니 나는 네 태도가 존나 이상한게 아니 한 번쯤은 칭찬해줘야 된거 아니야? 한 번쯤은? 야 야 야 야 너 진거야 아니 야 이거 칭찬을 잘 구하면 진거야 자기야 봐봐 너 나한테 7년 동안 칭찬받은 적 있어? 거의 없어 나는 아 너 담담한거야? 너 나한테 나랑 고정큐반에 3개월 일해놓고 나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하여튼 지웅이가 의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을 위하여 아 그건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이야 그냥 요리는 계속해야지 요리는 하지마 야 요리 계속 할거야? 당연하지 저 새끼의 장점이나 단점은 줄 알아? 포기를 안해 야 뭐 먹어볼까? 이게 아까전에 약간 딱 닦았잖아 흐머머머리해졌거든 안 뜨거울거야 아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어? 맛있다 맛있 뜨거 영화관에서 먹는 맛이네 야 진짜 맛있다 보토로 끈거 맞네 맛있어? 맛있어? 으음 뭐 먹어야 돼 저거 먹으면 훨씬 맛있다 자 우리 이제 남자끼리 낭만나면 즐겨보자 그대로 넘으면 돼 응 이거 진짜 낭만티비야 오우 블루파이어 와 졸장이다 야야야야 꺼져 불 꺼져 불지마 뭐하자 야 이거 재밌다 우리 우정 영원히 오우 오늘의 마지막 코스 쫀쫀니 쥐포 그리고 마시멜로 제가 또 하나 우리 일단 요리해주는 걸 좋아해 친구들이랑 오니까 근데 이거 진짜 잘 굽는 사람은 안 타는 거 알지? 아 이게 야 너 나 대결하자 이거 어? 둘이 대결? 야 대결 한번 해보자 설거지 빵? 해 설거지 빵 하자 성공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내가 이쯤 할게 시작 아 공기동 선수 불이 붙어버렸죠? 아니야 이렇게 먹을래 보여줄게 탔잖아 이미 근데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제 먹는 방법 알려줄게 응 이제 여기서 약불로 해 뭐지 모르지 너 이거 먹는 방법 아니 다 틀어놓고 잠깐 아니 물이 붙잖아 야 얘 야 이건 뭐 이미 끝난 게임 아니야? 보여줄게 이거 먹는 거라니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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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이렇게 벗겨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야 먹어봐 야 야 밥맛이야 야 야 너무 순간데? 이거 찍어봐 이거 찍어봐 먹어봐 존나 짜게 애새끼야 맛이 없어 아니 왜 날 좀 아니 봐봐 진짜 짜 야 우준아 이거지 이런 느낌이잖아 원래 야 야 야 니네 왜 안 탄대 먹고 야 니네 왜 안 탄대 먹고 나는 지금 소금간한 거 같은데 마시멜로 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야 유키코 너가 보여줘봐 아 새끼들 유키코 선에서 정리되는 새끼들 우와 우와 그치 이거지 저거겠네 그치 지금 늘어나는 거 봐 야 한 번 먹어볼래? 맛있네 이거야 먹어볼게 오우 너는 지금 근데 뭘 들고 있는 거냐 지금 가래떡이야? 이게 존나 맛있는 거야 이거 봐 축제 들어가잖아 아 나 그만 먹어 살펴야 돼 개새끼들아 먹네 이 색깔이야 여러분 마시멜로는 고도예요 고도 위에서 이렇게 뜯어봐 위에서 잡아 당겨 올려봐 그렇지 껍질 먹는 거긴 해 먹어봐 한 입에다 봐 한 입에다 봐 어 저거 인정 저건 인정이다 아 웃으니까 정석이네 보니까 고래 적었어 고래 적었어 야 여기 직화구이 야 이건 저 새끼 먹을 수가 없는데 뱀 뿌리잖아 야 이거는 뱀 뿌리잖아 이거야 이거야 이게 이게 맛있는 거야 야 이거는 이게 맛있는 거야 무슨 손을 뜯어봐 손을 어떻게 뜯어 이걸 빨리 뜯어봐 야 셰프 너 뜨거운 거 못 느끼잖아 뜨거운 거 못 느끼잖아 난 근데 마시멜로는 안 좋아해 그럼 그만 구워 내가 진짜 X 되는 거 보여줄게 마지막 쇼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어 비켜봐 쇼밥들 비켜봐 쇼까지 넣어봐 이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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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X나 맛있는 거라니까 이게 또 정지혈 주면 X나 좋아해 아니 아니 송이버섯 좀 그만 줘 야 왜 그래 너 정지혈 사망보험 들어 놨어? 아니 왜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아 지금 먹어야 돼 식을 때 먹으면 안 돼 식고 먹으면 안 돼 빨리 지금 먹어야 돼 이게 또 저걸 먹어 쟤 얘는 불을 안 끄네 우리 플라스틱 또 처먹어도 물을 진짜 좋아한다 쟤가 4주에 불이 없나봐 자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아이 아이 봐 지금 먹어야 돼 아 지금 먹어야 돼 아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불이 쓸때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먹어야 된다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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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아 아이 아이 아니 아이 아 말아 아 말아 아이 아 지금이야 이거 크롱키인데 아 이거 입혀 놨는데 불량 입혀 놨는데 내가 난 Z2를 좋아해 난 근데 Z2를 태워 먹으면 안 돼 나는 Z2를 태어 먹으면 안 돼 ㅋㅋㅋㅋㅋ 집밖 어떻게 해야되냐 약불에 오래 ㅋㅋㅋㅋㅋ 모노 자체가 다르잖아 이 집 쓰레기 같은 새끼 아냐 이건 확실히 안 태우네 이건 너도 먹을 거라서 확실히 안 태우네 ㅋㅋㅋㅋㅋ 전혀 안탔잖아 야 불 맛이 좀 안나 아시는데? 아이⋯ 불맛은 없소 아 시바 앗 뜨거 앗 뜨거 자! 그 우리 컨텐츠가 오늘 그래서 가위바위보 준사람 한사람이 수영장에서 야외취침이거든? 밖에서 자는것까진 괜찮거든? 모기가 아침에 빈혈로 죽을것 같은데? 투표로 해? 네 아니 아니 싫어 왜? 왜?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투표로 하면 되지 투표로 나는 싫어 그러면은 차라리 잡았어 잡았어 여순아 아 설거지 입방으로 할거지 설거지 해야되길래 그래 설거지 입방은 괜찮다 어 아 그러면 진짜 실력이 들어간 게임을 할까? 슬리프 던져서 저 선에 제일 가까울게 아 아 여기 앞선 괜찮다 괜찮다 여기 잔지선 의자에 가까운 사람 의자에 올리면 그냥 최고 좋은거고 나 누구 먼저 학교 먼저 단판 단판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뭐 나는 보다 다 으아 말씀 pom 응 공수 오오 그게 잘해 어얼 와 역시 오오오오 아 암 진짜 한번만 하세 한 번만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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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딱밤 맞아 아니 한 번 더 하자 딱밤 타면 한 번 더 하게 해줄게 아니면 너 지금 설거지할려면 딱밤 맞고 한 번 더 할래 하나 하고 싶으면 딱밤 때릴게 아 근데 야 나 친구 약해 이렇게 딱밤 무서워해 일로와 일로와 근데 셋이 할거야? 아 너 그냥 설거지해 더 말할거면 너 지금 한 마디라도 하면 설거지해 자 우세 먼저 해 야 근데 너무 아프면 그냥 설거지하러 가도 돼 한 대만만 아 알겠어 아빠 안살요 귀 아플텐데 손가락 두개입니다 이거는 아 야 부물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야 일단 조금 넣어보세요 아픈 순서부나 아 아 당황했다 지孝반아 당황했다 오 리혈아 잘 봐 이거 진짜 너야 아 아 오케이 아 난 널 야 야 야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사이드를 까네 맞췄어 오늘 밤 기도홍이의 남자가 될 사람이 누구야? 오순이야? 야 놀러라네 어 야 오붓하네 야 나도 내려가도 되겠다 어 나도 내려가도 되겠어 야 거기 X꼭지 아니야 더 위태야 허리춤 봐봐 허리춤 여드름이었어 내가 방금 맞은게? 아 지랄하지마 야 근데 이거 충분한데? 왜 이렇게 자도? 진짜? 이불만 좀 봐줘서 딱 좋을 것 같아 야 우순아 어땠어? 마지막 성함 너 한 번 해라 무해한 우순 채널 빨리 사랑해주시구요 아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트과 광고나 여러가지 커머스 제품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끝난건 얘네가 자꾸 우순아잘가를 졸라게 올려대서 스트레스 받아요 우순아잘가 봐봐 존나 웃긴게 뭔지 아세요? 지방간지여를 찍제 영상이 우순아잘가로 썸네일이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야 글램핑가제? 우순아잘가로서 또 그만보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DM온다고 우순이 진짜 끝이에요 아니야 얘네가 자꾸 잘가라고 썸네일 올려가지고 아니 가긴 가잖아 아닙니다 멀리 가게 됐잖아 오스틱 그리고 짱턱웃밥 여러가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같이 일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는 뭐 당분간은 우순이가 또 못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무해한 우순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야 되니까 제발 좀 많이 좀 사랑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진짜예요 왜냐면은 댄스품도 못내야 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농담이고 하하하하 겨울정 blind 다울러 갑시다, 이제. 진짜 안녕. 아, 재밌다. 재밌었다, 진짜. 나중에 우순이가 도산에 사가 돌아온다면 이제는 잘 갔어. 그렇게 울리지 말라고. 어제만 다같이 이렇게 또 모인 날 있지 않을까? 안녕. 안녕. 야, 내 집에서. 안녕. 야, 근데 여기가 진짜 좋아. 애완동물도 좋아. 엔토게? 응. 이제 좀 큰 걸 키우네, 제리처럼. 엔토게 대형 애완동물을 줬네. 그게? 전 얘기 하나 있네. 괜찮아? 아직도 몰라? 응, 괜찮아. 봐봐, 왼쪽이. 좀만. 왠자들이 장이래. 왠자들이 베린. 어, 조금만. 젠장인. 젠장인. 감사합니다.